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 장례의 판비안TV의 박판두교 변호사입니다. 2020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자유심중지휘와 건설원과 사건입니다. 선거일은 2020년 8월 27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7-2114181 사건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부당인특금 사건이고요. 원고는 분양전환 임차인입니다. 피고는 부연건설인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. 내용을 보시죠. 이 사건은 임재주택법상 의무기간 경과가 되면 무축택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합니다. 그리고 그 산정기준을 법령에 정하고 있는데 그 법령에 보면 건설원가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축비가 있습니다. 건설원가를 먼저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원가의 기준에 대해서 대부분이 엔전에 판결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이게 건설원가 산정기초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2009-97079에서는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. 따라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얼마냐를 계산해내는 게 핵심입니다. 그래야 분양전환되는 분양대금이 산책이 되거든요. 그러면서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. 건설원가가 하나 있고 감정평가금의 산술평균액 이 두 개를 평균한 가격 그 가격에서 10년 지났으면 10년 동안에 감가상각을 뺀 거 이게 분양가격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.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두 개의 감정평가를 먼저 감정을 평가를 합니다. 그 평가보면서 이거 감정평가 해주세요 해뒀더니 원고와 피고 둘 다 이일합니다. 이거 분양 잘못됐다. 이거 너무 높다. 너무 낮다. 뭐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하자. 그래서 두 번째로 2차로 다시 재감정을 또 합니다. 또 두 개의 법인에 대해서. 다시 했는데 원심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건축비 아까 건설원가에 대한 건축비도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어떻게 산정을 했냐면 취득세 과세 표준이 아닌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서 건축비를 산정한 겁니다.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 건물을 만들었을 때 취득세를 내놓는 게 됩니다. 그 회사가. 취득세를 내면서 취득세를 냈는데 이 취득한 아파트가 1억 원짜리예요. 라고 산정을 한 다음에 1억 원짜리니까 나 1억 원에 대해서 취득을 낼게요. 라고 낸 겁니다. 그런데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그 취득세의 근거가 되는 가액에 관한 산정 자료가 있습니다.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태극을 냈으니까 너 이게 건설 원가 아니야?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건축비 감정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로 돌아와서 건설 노임이라든지 자재 원가 등을 다 산정해가지고 이 건물에 들어가 있는 자재와 건설 원인을 다 산정해서 분당 그 건물의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취득세 과세평가보다는 높았습니다. 좀 더 높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원심을 인정한 거죠. 그리고 감정평가액 아까 말한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액은 첫 번째 1차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채택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두 개를 합산해보니까 어떻게든 금액이 달라진 거죠. 첫 번째 취득세를 안 하고 건축비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분양원가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원고들은 임차인들은 더 높은 비용의 분양대금을 내야 건물을 분양할 수 있게 된 거죠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계산해 내는 일은 사실 어떤 걸로 이 실제 건축비를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상 판사의 재량입니다. 어떤 걸로 할 거냐 뭐 아까 말한 감정평가에 나와있는 그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취득세 과세평가액을 하는 것이 맞느냐 어느 게 맞는지는 실은 잘 모릅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투입된 금액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기 분양전환되는 것은 한 10년 이상 있다 보니까 그 자료가 다 폐기되고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결국 추정을 하는 거죠. 어떤 자료를 쓰는 것이 그 당시에 취득 실제 건설비와 가장 유사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심증주의로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실제 투입된 건축비 산정을 위해서 취득세 과세평을 세탁하지 않은 게 유법한가? 이렇게 요걸로도 추정하는 것이고 요것도 추정일 뿐입니다. 둘 다 추정일 뿐인데 어느 거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한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? 이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제 감정을 쌍방 감정을 이의를 해서 제 감정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 감정 결과를 채택하는 게 말이 돼? 이 문제가 이제 두 개 남는 거죠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자유심증주의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까지 하는 건 아니다. 그리고 이 법인 장부의 자산의 취득가액이 정확히 기재가 돼 있다. 그러니까 이 건설사가 처음에 티스크를 낼 때 그 계산 내역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다. 그리고 그거를 법인이 과세 표준을 해서 납부한 거다.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이 만든 자료니까 이거는 믿을 만하다 이런 겁니다. 믿을 만하다. 법인 이니까 이걸 믿을 거잖아. 그리고 실제로 이 취득세 표준에 의해서 너 취득세 그거밖에 안 했잖아. 그러면 너는 이거 이상을 주장하는 것 좀 이상해 보인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대법원은 그 당시에 취득세 과세 표준 그때 했던 법인이 생각했던 취득가액의 내용 그것이 건설 원가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감정의 평가는 사회적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채택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. 결국은 건설비가 낮은 낮은 그 취득세 과세 표준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원심을 파기한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감정을 쌍방이 모두 이해해가지고 제 감정을 했다면 그거는 버려라는 겁니다. 버리고 재평가된 금액으로 다시 해라. 그러니까 제 감정을 했다면 그 쌍방이 이의를 모두 해서 한 거라면 두 번째 재감정된 그 재감정된 결과를 가지고 하라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원심이 말했던 두 가지 다 잘못됐다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. 그런데 이 사례는 이 판례는 자유심증주의의 내용과 한계를 비교적 정면으로 다룬 판례에 의해서 좀 특이한 판례입니다. 보통은 이런 판례가 잘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시험이나 이런 게 있었더라도 한번 나올 만은 또 있는데 물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한번 그래도 이런 내용을 다룬 판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투입된 거짓을 어떻게 사출을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임대주택 분양 취득세 과제 표준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임대주택 앞으로 분양 전환이 된 경우에도 취득세 과제 표준이 건설 원가 산재 기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한 거죠.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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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